안녕하세요. 친환경 아기용품 하모베이비입니다.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리플 제품인데요. 이 하모베이비 리플 제품은 순면 100%를 60소 원단에 고열로 엠보싱 처리하여 몸에 붙지 않는 소세로 만들었습니다. 화면에 오돌오돌하게 올라와서 여름철에 몸에 붙지 않는 최적의 소세로 땀 흡수성과 위생성 또한 탁월합니다. 시원하지만 면이 아니라서 땀 흡수가 안되는 인기 제품, 인기한 제품, 땀 흡수가 잘되지만 너무나도 흔흔적거리는 거주 제품, 이 모든 제품을 이 장단점을 보완하는 하모베이비 리플 제품을 선택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